Q.머빈이 아스아 Q.머빈이 아스아라 Q.머빈이 아스아 Q.머빈이 아스아라 Q.머빈이 아스아라 좋아. 목불렸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하인드 돌아왔습니다. 베베입니다. 오늘은 제 두번째 미니앨범 B의 쇼케이스 현장입니다. 반납 가리지 않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늘이 드디어 찾아왔네요. Q.머빈이 아스아라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러니까 조금 낯선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긴장 반, 설렘 반 그 기분입니다. 그래도 확실히 리본 때보다는 덜 떨린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더운데요. 저 안에 지금 바지 안에 히트텍도 입고 있어요. 방금요, 슬로모 메인 타이틀입니다. 팬 여러분들 보니까 아시더라고요. 태국에서 그 두 번째 날의 팬미팅은 리본 마이크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새로운 마이크 탄생합니다. 이거 잘 보여요. 로고도 있어요. 노란색이라서 잘 안 보이긴 한데 두 번째 마이크, 이건 슬로모 마이크. 이제 또 한동안 여러분들 이 마이크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봐요. 이게 바로 A Beast Company. 스크린.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그동안 너무 복잡한 거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는 간단하게. 이 활동 끝나면 내일 한동안 제가 쉴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베이스 흰색. 여기는 제 로고 B. 그리고 앨범 색깔입니다. 여기는 다 흰색이고 앨범 색깔 두 개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개를 넣는 이유는 그래도 후아이유가 있기 때문에 둘의 컨셉을 잘 맞는 그런 내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오랜만이에요. 기자님들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뱀뱀입니다. 감사합니다. 힝뱁박스 1, 2, 3, 2, 3 컷! 수고하셨습니다. 오리카 하시고 힘든 티가 안 나신대. 아, 나요? 힘든 티가 안 나.. 안 나신대. 네, 여러분. 초캐슬. 이 마지막 게임. 역대급입니다. 제가 진짜 갓세븐 거부터 해서 하드캐리 이후로 역대급이에요. 진짜. 이번 판도라도 되게 힘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거는 올해 26살 되니까 이러는 건가? 어쨌든, 예. 의상 포인트는요. 하나, 둘, 셋. 우와! 여러분, 이게 의상 포인트입니다. 진짜 이거는 7년이래. 8년 동안 하면서 저 레싱옷 입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을 거예요. 한 번도, 진짜. 근데 제가 레싱옷을 입고 이런 약간 막 자동차랑 관련되는 그런 곡에다가 뭐 이런 컨셉 되게 하고 싶었는데 Why a Die이 나왔으니까 딱 잘 떨어맞은 거죠. 그래서 레싱옷. 파란색. 장갑도 이거 레싱 장갑입니다. 바이크 장갑. 그리고 제일 포인트, 신발 보세요. 진짜 바이크 신발. 못 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편하고 괜찮아요. 제 앤 포인트. 아까 댄서 여러분들 다 같이 보시면 고치예요. 제가 얼마나 제 연생 숫자에 집착하고 애정이 있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Right or Die, Right or Die, Baby, Right or Die, Right or Die, Just Tell Me, Right or Die. 이거 차 운전하는 거예요. Baby, Right or Die, Right or Die. 이 부분이 따라하기 쉬워요. 우리 어비스 직원분들 이미 다 따라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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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빈 씨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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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컴백을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요예요.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합니다. 제 두 번째 미니 앨범, B는요. 제 이름, B 맞고 저만의 세상, 저만의 색깔, 그리고 저만의 이야기를 담은 앨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저의 두 번째 미니 앨범 B 드디어 공개가 됐네요. 기분이 좀 허무하다 해야 되나? 막 그렇게 긴장하다가 확 풀려버리니까 일단 오늘은 밤새면서 계속 반응만 볼 것 같고요. 쇼케이스도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앨범 좋은 음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비하인드는 이제 시작이죠. 우리 비하인드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고 저의 비록기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뱀뱀뱀이었습니다. 에브리바디 세이 스쿨스쿨. 이럴 때도 엘리베이터 내려가야지.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밥 먹었죠. 자연스러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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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